자 다음은 또 이 노래로 가야 팀블루가 어떤 느낌이 날까요? 여러분, 태민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들은 팀블루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 팀블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팀 자리에 저희 팀블루 초대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가요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변경사원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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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블루스로의 배경선이 또 색다른 느낌이 들어요. 그렇죠?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앵코를 부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